나는 저 레드콩입니다. 콜라 한잔. 늘 마셔요. 신경을 안 쓰려고 이 차감할수록 신경이 쓰이는 게 나의 보상이에요.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유튜브에 과감하게 또 도전하시고. 사람이 그 나이 먹었다고 도전 두려워하고 그럼 뭐 씁니다. 구독 버튼 눌렀어요. 아니요. 좋아요는. 어이 거 참.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몰라요. 구독 좋아요 허허 왜 안 합니까.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어 이거 왜 그럴까 의문을 품어본 것들을 모아서 그 궁금증을 쉽게 해결해 두고 있거든요. 그것이 알고 싶은 자 누굽니까. 알고 싶습니다. 풍내 실망입니다. 작심삼일을. 했습니다. 열번만 하면 삼십일 아니겠습니까 작심삼일 아니고 작심삼십일 가자. 저는 아직 좀 끝났습니다. 김전대표. 저는 대표라고 해야지 잘 써. 요즘 우리 당 문제 당의 내부 문제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상 저를 너무 자주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직 총리입니다. 저는 뭐 언제든 괜찮습니다. 불러주시면. 본인을 자책하거나 우회하실 필요 없습니다. 무언가를 삼십일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뇌의 시냅스라는 게 형성이 돼서 호르몬 효과가 끝난 뒤에도 다짐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. 그러니 우선은 한 달만 해보는 걸 목표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나도 없어? 나 그럼. 헬로우 코리아. 아임 윤상. 아임 요 팬. 유라이얼. 요 파이크뉴스. 아유 CNN. 아야볼바리. 나는. 코코시. 아코시. 다 리슨 캘블리. 베리베리 굿. Omaparto.